짱짱 재밌네 소리 나오니까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 잘 못 썼어 아이씨 큰일날네 엠피를 도전 엠피를 도전 어 이번에 왜이렇게 아이템이 잘나오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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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즈 이 미친 아 죽어 내 씨 2 멤버여 empreended 아기다 잘사운다 벅다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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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 멘닛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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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repair, running open fire affirmative copy that repair systems online repair systems online wow on our way 조금 덩어리들 어디 없나 덩어리 친구들 덩어리 친구들 이쪽에 덩어리 친구들 많네 덩어리 와 이거 하니까 옛날에 그거 하고싶다 그거 알죠 그 덩어리 배 가지고 하는거 오 인마 터져유 아 맞아 워쉽 무슨 워쉽이었는데 까먹었어 출발 덩어리 덩어리 아저씨 엄청 멋있따 와 핵 두번받고도 안 부서지네 근데 돈이 마이너스 행해서 줄어들질 않지? 큰일났네 핵 두번리 이브 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타지 말고 기다리자 한 번에 보낼 수 있어 여기가 진짜 완전 울돌목인게 여기 가면은 갑자기 애들 3마리나와 지하 그 바다에서 잠수함 한 4마리나와 간다 엠피 겁나 쎄다 그 미끼 물었다 공화유산도 나오면은 캠페인 깰거에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고정되어있는 그런 유닛 몇개로 끝까지 살아남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하는거라 스타처럼 막 그냥 유닛 막 뽑아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노 이번 전투씬에 별로 안좋은 감정밖에 없을거에요 안좋은 말밖에 안나올거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몇판 몇판 할때마다 맵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이러는걸 보면서 뭐 그렇게 지겹거나 우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포장하는 엠피엘이 엠피엘이 첨기 아니 와, 업그레이드 미친듯이 할 수 있네 아까전에 뭐가 뭐야 아까 40만원 있었던거 돈 놓다가 어디갔어 왜 3000원씩 빠져 이게 돈을 많이 먹나? 어떻게 그러면은 아유씨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되는거 거시기하고 이리 들어갑시다 아니 유지비 감소같은거 갈 필요 없이? 유두?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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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터짐 조지는 집이야 자동 업그레이드 해 이씨 하나씩 그렇게 멋있게 바뀌지말구아 뭐라고도 욕했지 방금 뭐래 좋아 좋아 흑자로 돌아선다 왜 중국이 세계 경기에 흔들리면서도 버티는지 알아 사람이 준나많기 때문에 사람이 준나많기 때문에 자 내수경제 오졌죠 지금 지금 난 응당 하나 더 만들수 있어 좀 이쁘게 만들자 아씨 뭐라 자동으로 바뀌는거 개 멋있네 자동으로 바뀌는거 개 멋있네 퍼먹어 어 퍼먹어 헤헤 헤헤 어 며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